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델 시리우슬리입니다 오늘 제가 포항 한동대학교 4학년 경향경제학부 13학번 이시후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우연히 포항의 영일대 해상누각 영일대라는 바닷가 해수욕장 발달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요 9월 9일 토요일 2017년 6시 30분부터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이론 래빗이라는 그런 카페 3층 꼭대기에서 마라톤 대회의 시작 전과 마라톤의 행사 장면 행사 전경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 이름이 여기 보시면 9월 9일 토요일 2017년 6시 30분부터 시작된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영어 포항 철강 마라톤 마라톤 대회 스틸 런 스틸 런 철강 달리기 뭐 철 달리기 이런 뜻이겠죠 포항 대한민국 경북 포항에서는 포스코라는 제철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항시 입장에서 그 스틸 런 포항 마라톤 대회라고 그 마라톤 대회를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화면 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델 시리어슬입니다 여기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에 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하도록 시작합니다 철강 마라톤이 2027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출발 1분전 여러분에게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되죠? 지지? 네, 뭐죠? 아이고, 맞죠? 와우 와우 오우 오우 대박 와 대박 대박 와 와 갯쩔 개고서워 소름 아니냐? 소름소름 와 개신기 와 진짜 많다 아 이런걸 유축으로 만들어줘야 돼 상자 내려진구나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와 만 명은 놓겠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지역에서 왔나보다 근데 여기서 호황마에서 온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온사람도 많더라 네 생생한 현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있구요 경청차 출발자가 또 있는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10km 마라톤일수도 있고 키로수 나눠서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뭐 풀마라톤 하프마라톤 5km 10km 정도는 뛸만 하고 왔다 근데 할만하죠 10km 좀 힘들겠지만은 그러니까 10km네 두번째가 5km도 있지만은 아 이게 10km인가봐 이게 지금 뛰는 사람들 어이구 3km 4km 5km 5km 4km 5km 5km 7km 5km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앞에 나와있습니다. 방금 10km 출발을 했구요, 아마 다음이 5km 마라톤 대회나 아니면 풀마라톤 대회 다음 카차가 출발하기 전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포항 영일대 근처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먼저 이번 나라톤 공동국민 주방대회입니다. 우리 최윤재 경북 미엘센터 데뷔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봐주신 힘과 기운이 포항 경제와 포항 철강 산업을 세명훈 지보장님의 응원 메시지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포항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철강 마라톤 포항 해변 바닷가의 멋진 자연과 함께 여러분 주민들과 대화 소통하는 자리에 멋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페이스북에 SW DREAM BIG 또는 SERIOUSLY 영어로 심각하다 SERIOUS 하고 LEE 저의 성 LEE를 찾으시면 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또는 스냅챗에서는 SW DREAM BIG 을 찾으시면 저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모두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포항에 이런 포항 스틸 마라톤 철강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이 큰 규모의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이 굉장히 포항 지역의 활성화와 포항을 다른 지역에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오늘 포항에 잠시 이제 학교 중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런 포항에 그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같은 그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되니까 이 포항에 사는 시민 잠시 있는 포항에 사는 거주자로서 굉장히 포항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시리우스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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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